음악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대학교 역실원 원장 장경남입니다 저는 AI 비전선포식에서 우리 대학과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I 교육체계입니다 교육체계는 교양과목과 더불어서 전공과목까지 교양을 기반으로 한 전공응용까지 교육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AI 교양교육입니다 현재 1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컴퓨팅적 사고가 교과목 개설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2학년 2학기에 2단계로 AI와 데이터 사회라는 교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입니다 AI와 전공연계 융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과대학 특성에 맞춘 AI 교과 운영을 경제통상대학에서 AI 시대의 경제통상 이해, 법과대학에서 AI와 법 융합전공으로 AI와 로봇, AI 모빌리티 전공, 빅데이터 전공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교육 분압입니다 학과별로 전공교육과 연계 AI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 대표적인 교과목을 예를 들면 평생교육학과의 AI 기반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디자인 글로벌 통상학과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비자 벤처중소기업학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영 데이터 분석 및 창업 기계공학부의 인공지능 기반 공학설계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의 스마트 AI 시스템 전기공학부의 런닝머신의 기초 신소재 파이버공학과의 인공지능 기반 전산재료 과학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 융합학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정원 80명으로 내년부터 학과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 학부에서는 전공 트랙으로 자율주행 트랙, IoT 트랙, 빅데이터 트랙, 시스템 HW 트랙, 시스템 소프트웨트 트랙 전공 트랙을 운영되고요 융합전공으로 빅데이터 융합전공, AI 모빌리티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AI 교육 협력 분야입니다 저희가 AI 교육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와 협약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과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교육 AI 클라우드 캠퍼스와 학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NHN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AI 전문대학원 분교 설치입니다 중국 천진사범대학의 AI 대학원을 2020학년도 2학기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스마트업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이거는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스타트업에 AI를 접목시키는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T와 AI 산업 협력 교육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MOU 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AI 산업 교육을 시행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승실대학교가 목표를 하고 있는 AI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I의 미래는 우리 승실이 선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남 원장의 강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필요